나무꾼 박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혼기를 한참이나 넘긴 딸을 올해는 시집 보내려 했는데 또한 해가 속절없이 흘러 딸에는 한 살 더 먹어 스물아홉이 되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딸년 탓이 아니라 가난 탓이다 1년 12달명절과 폭우가 쏟아지는 날을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산에 올라 나무를 베서 장에 내다 팔지만 새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버겁다 가끔씩 메파가 와서 중매를 서보지만 혼수 흉내낼 돈이 없으니 한숨만 토하다 흘러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세상에 법 없어도 살아갈 착한 박씨는 한평생 배운 것이라고는 나무장사뿐인데 요즘은 몸도 젊은 시절과 달라서 나무찜도 점점 작아진다 눈이 펄펄 오는 어느 날도 그는 지게의 도끼와 톱을 얹고 산으로 갔다 화력 좋은 굴참나무를 찾아 헤매던 박씨는 갑자기 털썩 주저앉았다 새하얀 눈 위로 새빨간 산삼 열매가 보석처럼 반짝이는 것 아닌가 그 산삼을 캐어보니 자그만치 120년 묵은 동자삼 박씨가 120년 묵은 산삼 한 뿌리를 캤다는 소문은 금방 퍼져 저작거리에 약재상이 찾아왔다 박씨 산삼을 들고 주막으로 가세 전석군 부자 황찬봉이 기다리고 있네 박씨는 이끼로 싼 산삼을 보자기에 싸들고 약재상을 따라 저작거리 주막으로 갔다 황찬봉과 그의 수아들이 술상을 차려놓고 박씨를 기다리고 주막을 제 집처럼 여기는 노름꾼들 껄렁패들도 귀한 산삼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다 마침내 박씨가 보자기를 풀자 120년생 동자산삼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와 모두가 탄성을 지를 때 누군가 번개처럼 산삼을 낚아채더니 이런 처죽여도 시원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120년 묵은 동자삼을 개뼉다귀 같은 노름꾼 놈이 와그작 와그작 씹어먹어 되는 것이 아닌가 주막은 삽시간의 아수라장이 되었다 황찬봉의 수아들이 산삼도둑의 멱살을 잡아서 들어올려보니 폐병으로 콜록콜록하는 노름쟁이 허골이었다 제대로 노름판에 끼지도 못하고 뒷전에서 술심부름이나 하고 고리나 뜯는 집도 절도 없는 젊은 논팡이 허골은 코피가 터지고 입술은 당나발처럼 부어오른 채 황찬봉 수아들에 의해 땅바닥에 나자빠져 있었다 이놈을 포박해서 우리 집으로 끌고 가렸다 이놈의 배를 갈라 산삼을 끄집어낼 테다 황찬봉의 일갈에 허골은 사색이 되었다 바로 그때 박씨가 나섰다 찬봉어른 아직까지 허골의 배 속에 있는 그 산삼은 제 것입니다요 이놈의 배를 째든지 통째로 삼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듣고 보니 황찬봉 할 말이 없다 박씨는 허골을 데리고 나와 언덕마루에서 그를 풀어줬다 눈발 속으로 허골이 사라진 후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은 없었다 박씨는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며 크게 한숨을 토했다 그걸 팔아 딸에 시집 보내려 했는데 배를 짼들 산삼이 멀쩡할까 내 팔자에 무슨 그런 보기 3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봄날 예나 다름없이 박씨가 나무찜을 지고 산을 내려와 집마당으로 들어오는데 갓을 쓰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젊은이가 넋죽저를 하는 게 아닌가 소인 허골입니다 피골이 상접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얼굴에 살이 오르고 어깨가 떡 벌어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허골은 산삼을 먹고 폐병이 완치돼 마포나루터의 진을 치고 장사판에 뛰어들어 거상이 되어 있었다 꽃 피고 새우는 화창한 봄날 허골과 박씨 딸이 혼례를 올렸다 박씨는 더 이상 나무지개를 지지 않고 저작거리 대골 같은 기와집에 하인을 두고 살게 되었다 그렇구나 그렇다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살면 언젠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